정말 그럴 거니 나를 떠날 거니 내 옷 어때? 슈오를 해라 슈오를 웃으며 말해줘 그렇게만 해줘 네가 내게 어떻게 이러냐고 울고 매달리고 붙잡아봐도 힘껏 나를 밀어내고 가는 걸 보니 이별이 시작인가 봐 너라는 사람이고 너라는 사람 싫어 나 시선한 여자가 좋다고 나를 울리지만 미워도 네가 좋아 싫어도 네가 좋아 내게 무슨 짓을 해도 너를 사랑하니까 아가씨 혹시 검정색 좋아하세요? 검정색이요? 저 검정색 좋아해요 그 장식에는 검정색 드레스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가씨 옆자리 좀 한번 보시겠어요? 네가 시키는 건 모두 다 할게 절대 화내거나 울지 않을게 그저 너는 내 곁에 서있어준다면 그걸로 난 행복하니까 너라는 사람 미워 너라는 사람 싫어 이렇게 결국엔 나를 울리지만 미워도 네가 좋아 싫어도 네가 좋아 내게 무슨 짓을 해도 너를 사랑해 나라는 여자 그래 사람을 포기 못해 이렇게 차갑게 나를 떠나도 그래도 아니싶네 그래도 기다리네 어느 눈